알람 좋아요 공유 구독 지원채널 골뱅이선일의 파드캐스트 녀석들 bnch는 베트남 길거리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절 휴가 전에 음식 즐기기에 대한 맥도날드 팟캐스트를 듣고 싶은 모든 분들께 오늘은 햇살이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꼬치구이가 생각나네요. 분차가 그리운 베트남의 스트레트 푸드 득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하노이 거리는 돼지고기 구이와 새콤달콤한 소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럼 분차 득니다. 부활절 시간에 여름에 가장 시원한 바비큐를 요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차는 전형적인 하노이 요리입니다. 또한 유럽의 순수한 트렌드 요리가 된 훌륭한 아침식사 수프포제에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유명한 베트남 요리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바비큐를 잘하는데 이 요리는 구운 돼지고기 두 가지 방법, 국수와 식초 소스 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점심 분차 하노이에 계시다면 길거리에서 파는 분차가 있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길거리 음식이며 돼지고기를 작은 불에 굽습니다. 점심에 먹고 점심에만 먹습니다. 오후 15시가 지나면 예배가 끝나고 맛있는 바비큐 냄새가 거리에서 사라진다. 1년 내내 갈비를 굽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는 두 가지로 나뉘며 보통 가는 갈비를 사용한다. 냉동실에 있는 냉동 바비큐 갈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갈비의 절반은 얇게 썰어 굽고 나머지는 갈아서 작은 미트볼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것들은 또한 버니 사이에 끼인 그릴 창살해서 구워집니다. 고기가 준비되면 생선 소스, 식초, 칠리, 라임, 설탕으로 만든 새콤달콤한 소스에 넣어야 합니다. 이 멋진 조합이 없었다면 요리는 똑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진 갈비살에 새콤달콤한 소스가 찰떡궁합 그러나 허브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베트남 요리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적용되는 것은 보통 고수풀과 콩나물입니다. 원하는 경우 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바베큐 진짜 길거리 음식이니 손가락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음식을 공원에 가져갈 예정이라면 국수, 고기, 허브를 상추잎, 가급적 로마노 상추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스를 완성하고 허브와 샐러드잎은 각자의 상자에 보관합니다. 면은 미리 삶아두시면 됩니다. 작은 휴대용 그릴에 고기를 굽습니다. 사실 분차에 딱 맞는 작은 그릴이 있습니다. 고기는 숯불에 가까워 고기 조각과 미트볼이 가져야 할 맛있는 그릴 맛을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시간에 여름에 가장 시원한 바비큐인 분차 제대한 큰 만세 을을 듣습니다. 그릴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트렌디한 베트남식 바비큐 음식인 분차를 만들어 보세요. 4명이 필요한 경우 뼈 없는 바비큐 갈비 1kg 맹세하거나 그 이상 마리네이드 2분의 1 대시리터 생선 소스 얇게 썬 파 5개 잘게 다진 마늘 3쪽 간장 1큰술 간 후추 1티스푼 새콤 달콤한 소스 생선 소스 2큰술 쌀 식초 5큰술 설탕 3티스푼 물 1 대시리터 얇게 썬 붉은 칠리 1개 잘게 다진 마늘 2쪽 라임 주스 1큰술 베르미첼리 쌀국수 1봉 콩나물 또는 슈가 스냅 완두콩 1봉지 1냄비 고수풀 민트 1분의 1냄비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스테프 1, 2돼지갈비는 반으로 자른다. 하나를 곱게 갈아서 반죽하십시오. 손으로 푸드 프로세서 또는 고기 분쇄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비규 갈비를 사용하는 경우 거친 가장자리를 제거하고 고기의 절반을 갈아줍니다. 2단계 탁구공 크기의 작은 공을 만듭니다. 하키 퍽처럼 보이도록 미트볼을 누르십시오. 3단계 양념장을 만들고 미트볼과 나머지 고기 조각을 양념장에 넣어 냉장고에 2시간 동안 둡니다. 스테프 사우소스를 만든다. 설탕이 식초에 녹는지 확인하십시오. 5단계 면을 삶는다. 6단계 샐러드와 허브를 씻으십시오. 7단계 마리네이드에서 고기를 꺼냅니다. 돼지고기 조각을 굽습니다. 미트볼은 이중 그릴에서 구워집니다. 특정 크기의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8단계 그런 다음 국수, 설탕, 완두콩 및 허브와 함께 접시에 넣기 전에 고기를 소스에 담급니다. 아시안 케이크, 유러피언 케이크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를 남겨주시고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무료 상담 지원을 받아보세요. 이 맥도날드 팟캐스트를 듣고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다음 비디오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맥도날드 팟캐스트 2023년 3월 29일